흐흐흐흐 뭐 됐어 아직 이걸 사용해서 혼내줄 녀석들은 많으니까 다음은 요즘들은 나를 벌레보듯 무시하는 저 육상부 에이스니언부터 손봐주도록 할까? 얼마 전 슬럼프가 와버렸어 기록도 더 이상 단축이 안 되고 아니 이 새끼는 또 왜 이래 이대로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맞긴 한 걸까? 자신감이 사라지니 다른 사람들이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어 으, 뭐야 그럼 그건 무시하던 게 아니라 그냥… 역시 그냥 그만두는 게 맞겠지 애초에 나 같은 게 무슨 육상을 한다고 뭔 소리야 너 같은 애가 안 하면 누가 해 너 대회 나가서 1등도 많이 했잖아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이제 연습할 자신감도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더 좋은 기록을 세우겠어 애초에 난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야 흐흐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군 이제부터 내가 셋을 세고 손가락을 튕기면 넌 마음속 깊은 곳부터 자신감이 샘솟게 된다 그 자유로우 내 마음속 깊은 곳